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인터뷰하는 남자 제이콥입니다. 요즘은 기분이 꿀꿀한 일이 있어서 이 꿀꿀한 마음, 불안감,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소하기 위해 오늘은 태국 전통 격투술인 무에타이 를 배우러 왔습니다. 저도 나름 어릴 때 태권도 도장에 다니고 해병대 장교로 몸을 굴렸기 때문에 무에타이 쯤이야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하게 배우러 왔습니다. 10분간 줄넘기로 몸을 풀었는데 와...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테크니컬 클래스가 시작되고 로우킹 먼저 배웠습니다. 빵빵 터지는 소리에 스트레스도 빵빵 날아갔습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정말 즐거워하고 있죠. 얼마나 지옥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뭣도 모르고 정말 즐거워하고 있죠. 얼마나 지옥같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두 개ick 일단 트레이트 был 잘 Periods 2개 dia 30초 1개까지 굽고 고생하는 모습을god 펀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턱 끝까지 올라오는 숨과 터질 듯한 심장은 머릿속에 들어있던 잡생각이 어느새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주고 앞에 있는 밑을 제대로 맞춰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다리에 가고 있는 모을 2, 3, 4, 5, 5 2, 3, 4, 5, 6, 7, 8, 8, 9, 9, 10, 10, 10, 10, 11, 12, 13, 12, 13, 13, 14, 14, 16, 15, 16, 17, 19, 20, 20, 21, 21, 22, 23, 24, 25, 26, 28, 29, 29, 30, 31, 22, 24, 26, 27, 28, 29, 30,. . . . . . . . 전수 수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킥을 더 50회씩 더 차라고 해서 멘탈이 붕괴가 되었어요. 붉은 오른발등과 아파오는 정강이 호라인 같은 선생님의 다독거림은 운동을 멈출 수 없도록 만들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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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피드백 시간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여기요! 천천히 여기 있었다. 30년에 어디서 찾기 때문에 천천히 찾았다. 그런데 결국 생각했다. 여기가 죽었다. 제가 여기있다. 여기가 천천히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여기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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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킴이 어디있어? 하킴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싱가포로 아, 지금 여기가 왔어요 이름이 어디있어? 내 이름은 하킴이 아, 제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어디있어? 이 티셔츠가 어디있어? 이 티셔츠가 어디있어? 여기있어 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클래스 오늘의 클래스는 어떻게 되요? 오늘의 클래스 네, 오늘의 클래스 마스터가 너의 듣고싶어 정말 좋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네, 그는 내 목소리 지금 눈이 띄는거에요 눈이 띄는거에요 눈이 띄는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노스코리아 조금 이전에도 제가 일하는거에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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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이타이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는 어두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이 부족한 철회에 또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허비 허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너 지금 제일 좋은 Ire가는거 좋아요? 완전 마침 emperor 좋은데요 나는 1시간간 많이 지내요 사실 저는 정말 새로운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거 같아요 저는 이번 운동을 해야 할 때 지금 다이어트하고 지금 새로운 업계가 굉장히 에너지적이에요 지금 그럼 이 도전할 때 매실이 아시마거예요? 저희는 Prinefight gym 저희는 타이싱 나이 주인공에 ve 식사자 рек 주인공 고객님 감사합니다